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 눌러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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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랜만에 쉬는 날에 이거 웅둥 나오니까 아 힘들어 죽겠네! 하! 아 요즘 술을 너무 많이 마셨네 뱃살이 왜 이래 이거 하! 웅둥 좀 해야겠어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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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사세요! 자전거 사세요! 자전거! 우리 앞에 이런 게 있었나? 너! 자전거 사세요! 아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그래 요즘 웅둥 부족이긴 했으니까 아 회사 갈때 자전거 타고 다녀야겠다 어 자전거 파는 곳인가봐요 아 예 안녕하세요 강장이 다양한 자전거들을 팔고 있답니다 아 저 회사 갈때나 약간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 하나 사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요? 어 이것도 자전거? 이것도 자전거인가요? 예 요즘 휴대용 자전거입니다 하하하하 아날로그형이 요즘 유행하면서 아 아하 아하 그 말 같은데? 아닙니다 요즘 아날로그형 어 69,900원 아 69,900원이요? 살아있는 거 아닌가요? 아닙니다 아날로그형 자전거요 어 기계구나 아 다른거 다른거 이거 너무 눈에 띄잖아요 자전거요 일반 자전거 어 이건 뭐야 이거 어 뭐야 어 이거는 요즘 쇼핑할 때 자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자전거입니다 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자전거야 쇼핑카트 아니에요? 아닙니다 요즘 쇼핑에서 자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자전거로써 129,000원입니다 129,000원이야? 쇼핑카트가? 뭐야 어 어 자전거다 자전거 어 이거 좋은데 이거? 아 이거요? 네 아 이거는 그닥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이건 사용하기 어려운 자전거에요 아 어 이거 괜찮은데 이거? 한번 타봐도 돼요? 아 괜찮습니다 오오오오오 어 핸드도 그립감도 좋고 오오오 괜찮은데 이거? 오오 이건 다른 색깔인가봐요? 다른 색깔입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? 오? 네네네 말씀하세요 이 자전거도 굉장히 좋아요 어 잠깐만 어? 마이너스? 이게 뭐죠? 지금 요즘 세일을 하고 있어서 200% 세일을 했어요 지금 아 돈을 주신다? 12만 9천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오오 그래요? 완전 바보하냐 어? 이건 뭐야? 어? 12만 9천 원.. 자동차도 팔아요? 헐 아 이건 제 차입니다 아아아 아아 아 이건 이건 파는게 아니라 여기 이거 파는거에요 아아아 아아 아아아아 변기통을 예 완전 좌파점이네 아 그러면 저 빨간색 자전거랑 파란색 자전거 주세요 어? 예? 그러면 저 아무것도 안 내도 되는거에요? 아니 축하드립니다! 종합해서 0원 되겠습니다!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영수증 드릴까요? 아 아니 필요없어요 아 네 어이 꽁질러 자전거를 또 주시네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가자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아싸 아니 또 올게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싸 자전거를 싸게 샀다 아싸 아 이거 웅둥할 때 써야지 가끔 여기다 자전거를 여기다 주쳐야겠다 이제부터 오호 자전거라니 야 이거 어렸을때 많이 탔는데 이거 노탈이 가니까 약간 설레는데 에헴 아빠 왔다 아빠 뭐 왔어? 아 웅둥하고 왔어 오오 아 좀 살이 쪄가지고 아 아 그래도 그대로인데 운동해도 아냐 약간 턱살이 갸름해지는거 안보이니? 아니 안보이는구나 레모네 턱은 응 여보 여보 아 오늘 쉬는 날인데 여보도 같이 웅둥하지 그래 어 아 아 웅둥하자 아 나 지금 자전거도 사왔는데 어 자전거 앞에 아저씨가 공짜로 주더라고 어 얻어 왔어 응 그거 괜찮은거에요 그거? 공짜? 응 공짜로 나와봐 나와봐 이거와봐 이거와봐 오 좋아보인다 이거 오 오 요로는 자전거 탈줄 알아? 저는 한번도 안타봤어요 아 그렇지 여보는 탈줄 알아? 난 탈줄 알지 어 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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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요즘에 몸이 안좋아가지고 아 여보 같이 운동하자니까 자전거 타고 자전거 데이트하자 안돼 해달 밟을 힘도 없어 봉수는 자전거 탈줄 아나? 아 저 조금 아는거 같은데 조금 조금 안되겠다 그럼 내가 오늘 봉수하고 요로 내가 자전거 알려줄게 자전거 타먹고 알려줄게 진짜? 아빠 자전거 잘타요? 아 그럼 완전 나 그 뭐 사이클 선수였지 아빠의 늘어진 뱃살이 아니라고 얘기하는거 같아요 아 아니야 아빠 살 그렇게 많이 안쪘어 옛날에 나 작년에 얼마나 갸름했는데 웅도로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여보 여보 어? 애들이랑 나 자전거 좀 알려주고 올게 그래 안전하게 잘 가르쳐주고 와 저쪽 놀이터에서 애들이랑 알려줄테니까 어 자 갔다와요 응 이리와 자전거를 끌고 하면 어떡하지 타고 와야지 무서워요 타기 나 또요 아 그냥 끌고 가자 공원으로 가자 안전한 데로 가자 그럼 네 차 없는데 응 갔다올게 어디가 좋으려나 공원 공원 아무것도 없는데 공원 오늘 아빠가 오늘 요로하고 봉수한테 자전거 알려줄게 내가 네 내가 왕년이 꽤 탔거든 일단 자전거라는건 말이야 네 이렇게 안전하게 안고 아래 보이지 페달 보이지 네 발을 계속 굴려가서 균형을 잡는거야 이런식으로 와 근데 아빠는 꽤나 잘 타가지고 이렇게 앞바퀴도 줄 줄 안다고 여기 앞바퀴 어? 어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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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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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타는거야? 쉽지? 아빠 잘은 타는데 멋은 없어요 아하하하 그런가? 네 어 그럼 오늘 봄사고 요로한테 아빠는 이렇게 물리도를 걸어다닌다고? 어때 대단하지? 말도 안돼 여기 좀 말이 안됐나? 어 야 어 올라가진 못하네 아 망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 어때 쉽지? 네 간단하지? 자 그러면은 봄수하고 요로가 마음에 드는 색깔로 타봐 음 색이 가까운거 빨간색 나는 물에 빠진거 자 자 일단 봄수부터 한번 가봐 살짝 잡아줄테니까 오오오 저쪽에 굴려 저쪽에 굴려 오오오오 아빠 계속 잡고있어 탈만해 탈만해 야 봄수야 어디까지가 오 아빠 탈만해요 오 처음부터 잘타잖아 괜찮네 이거 오 이렇게 빨리 배우나? 봄수야 아빠한테 와보렴 날 피하고 와보렴 아빠 아빠 아하하 오 진짜 빨라 오 재밌다 아빠 이거 오케오케 그럼 자 그럼 봄수는 잘타네 어 그러면 저쪽에 한번 가둬와봐 빠르게 빠르게 한바퀴 돌고와봐 한바퀴 돌고올게요 한바퀴 돌고온다고? 네 요로부터 알려줘야겠네 올라갔어? 올라갔는데 저 못잘거같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완전 균형을 못잡고있잖아 하하 아 내가 아빠가 잡아줄게 아빠가 잡아줄게 걱정하지마 아버님 꽉 잡고있다 지금 아버님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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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려봐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오오오오 아빠가 계속 잡고있을게 아아 아아 아하하하 아 아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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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반만 더해보자 한반만 아빠가 계속 잡고있을거야 걱정하지마 아빠가 계속 잡고있어 아아 계속 잡고있다 계속 잡고있다 아빠가 계속 잡고있다 아 아 드리켰네 아 아 아 아 나 계속 잡고있을게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저기 위자까지만 가보자 위자까지만 천천히 천천히 넘어지지 말고 아냐아냐 안잡고있어 안잡고있어 자 간다 하나 둘 셋 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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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호 오오 됐다 됐다 오오 잘탄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유지안에도 내려가야지 mum 이이쿤 저burg까지 가볼까 그럼 아빠가 잡을테니까 황 예에에 빠르게 하지않아 빠르게 이여이 호귀 millimeter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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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어..어..아빠가 잡아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...그찌.. 으악! 지렀! 아빠는 어쩌나!! ㅋㅋㅋㅋㅋㅋㅋㅋundo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 요로야 응? 그러면은..아빠가 아무튼.. 너 재밌게 알려줄게 응 자전거로 나 한번 치워봐 어.. 아빠가 나 피할테니까 천천히 와서 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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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아빠랑 죽일 셈이니!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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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아! 제발! 살려줘! 잘 못됐어! 오오오오! 와! 분노해 죽죠 아! 아 이제 요로 진짜 잘 탄다 그치? 저 이제 먼저 잘 타죠 아빠는 침이 안나지 어어? 저 이거 먼저 잘 타요 아빠x3 오! 야야야 야 봄수! 어디 늦게 왔어? 걱정 내게 저... 에베레스터스킰까지 갔다왔어요 아 진짜? 얘 요리 진짜 잘 탄다 이제? 아 내가 더 잘 타거든 이거 둘이 경주 한번 해 봐야 되는거야 어? 아악!! 야야야야야! 오빠... 봉지야 自分より下手くそな人探して 浸るの優越感 でもその度ちょっと自分を嫌って 次元遡って現実逃避でもいいんじゃない 別にいいんじゃない 無理に強がらなくてもいいんじゃない 下を見て強くなれるのもまた人だから うるさいモザイくらいに暗いをかき消すような 世界なら抗ってたいのにいい 降り出した空の鳴き声は透明で わかんないもうわかんないよ何遍も 実物準備並べて 飴食用を最傘して ちゅうだ PAT 海外にチャンスhal 여보! 아 시끄러워 여보요 회사 갈 시간이에요 5분만 아 5분이 어딨어 빌어먹을 5분이야 빨리 이놈 이놈 알았어 갈게 으응 아 졸려죽겠네 아 아 딸 일어났어 잘 주무셨어요 아 여보 나 지각하겠다 빨리 밥 줘 빨리 아 이게 밥이야 아 이게 밥이야? 아빠 아빠 밥은 천천히 꼭꼭 수고버지 씹어먹어야지 알았어 아아 맛없어 여보 나 같이 출근할게 아 나 좀 일찍 아 딸 같이 가자 네 아 봄수야 아빠 회사 갔다 올게 다녀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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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안녕 갔다올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 유치원 느꼈다 빨리 가자 네 아빠 엄마 요리야 사랑해 고맙게 사랑해 고맙게 네 안 됐어 사랑해 고맙게 어어여 고맙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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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게